원래 본명이신거에요? 네. 저도 태어날 때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본명이고 근데 저도 요즘 임영웅 선배님의 원체 요즘 핫하신데 그 기운을 좀 받아서 저도 노래를 해서 좀 성공을 하고 싶자 싶어서 그냥 끝까지 일단은 노래 이름을 갖고 가고 싶은데 근데 고민하지 않았어요? 이름이 좀 영웅이라는 이름이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. 워낙 임영웅씨가 팬층이 확보해서 저는 사실은 예명인 줄 알았어요. 저도요. 일부러 임영웅 노리고 나오셨나 이랬는데 그건 아니라고. 절대 아니라고. 영웅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노래를 잘하나봐요.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해볼게요. 동영웅? 좋다. 아니면 금자부터 해서 금영웅 이렇게 해서 묻어가는 거 아니고요.